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하트 한번 갈까요? 중앙 봐주시고요 하트 가겠습니다 네, 다양한 하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큰 하트부터 손 하트까지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자, 볼 하트까지 네,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방향 바꿔서 자, 하트 갑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하트 계속해서 하트 갈게요 네, 다양한 하트 네, 감사드립니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이번에 락댕의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중앙 보시고 아, 이겁니다 여러분 네, 강렬합니다 네, 새끼손가락을 약간 구부려주는 게 이게 이제 좀 다른 팀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자, 왼쪽 보겠습니다 자, 왼쪽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중앙 봐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